당신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어라 우리에게는 실제보다 자신을 부풀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실제보다 더 관대하거나 더 정직하거나 더 친절하거나 더 지적이거나 더 근사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이상화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이다 연애는 환상이 없다면 존재할 수도 없다 우리가 기를 쓰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과대평가하고 이상화하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개가 실망만으로 가득한 가혹한 세상에서 누군가에 대해 환상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유혹자는 바로 그 점을 노려야 한다 사람들은 약간의 기회만 있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이상화하고 싶어 안다를 한다 그런 상대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 저로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사나 덕에 화신이 될 필요는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상대의 취향에 따라 때로는 위험하고 짓궂은 심지어 악당 같은 분위기를 풍길 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평범하거나 틀에 박힌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쉽게 얻은 물건에 대해 사람들은 별로 애착을 느끼지 못한다 그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쉽게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상을 품기가 어렵다 먼저 관심을 보이되 그 다음에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손에 넣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럴 경우 상대는 슬슬 불안을 느끼면서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하고 남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 상대의 마음 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을 수 있어야 한다 상대가 당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다시 말해 당신을 너무 인간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환상이 들어설 여지가 사라진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뭔가 신비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서 상대의 마음 속에 즐거운 환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기도, 모험, 로맨스 등 시적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주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 따라서 그런 이미지들을 이용해 뭔가 색다른 자기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환상과 꿈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사악한 악당의 모습으로 비치는 한이 있더라도 평범하고 낯익은 인상을 주면 안 된다